모르겠다 그냥 가봐 부딪쳐봐 아니 그 메이지 궁극기를 배울라고 그 외국 사이트에서 하나 찾아놨는데 이거 여기서 필요한 아 그 그 퀘스트를 수행할 때 필요한 마법서가 몇 개 있대요 다섯 개 근데 그거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한국어 번역 버전으로 좀 보려고 커뮤니티를 돌아봤는데 뭐 이거는 그 궁극기는 왜 별로라는 거임 이런 거밖에 없어 정보를 안 올려놨어 왜 별로라는 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에이 젠장 잠깐만 어쨌든 지난번에 아 있더라고? 어디에? 왜 나는 못 찾겠냐 지난번에 여기서 발견했었잖아 내가 그거는 직접 갔었던 데니까 기억나고 저기로 어떻게 가야 빨리 가지? 하아 하아 뛰어가야 돼? 메르베에서? 예 그거요 다섯 권 그니까 그 한국어 버전 책 이름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가지고 아 내가 보고 있는 데가 게임 스팟이었네 아니 여기서는 이제 번역으로 봤을 때 전격의 방패 울부짖는 눈보라 국가의 죽음을 알리다 우뚝 쏘순 지구 빛이 있으라 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어 버전에서는 그 이름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어 뭐야 이 형 선물 줄 수 있네 형 형 꽃다발 받아 형이랑 친해지면은 마스터 스킬 준다는 거 아니야 형 아니 발그레져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형 근데 꽃다발이 내가 몇 개 없는데 형 이거 그냥 시딩 끝은 안 돼? 아 영문을 몰라? 아 영문을 몰라? 좋은 거지 그래도 싫다는 말은 안 했잖아 뭘 어떡해 뭐 어떻게 해 저거 내놔 파이터 스킬 내놔 뭐가 이상한데 대체 잘 만났어 어? 아니 아니 나한테 되게 차갑게 구는데 이 형이 좀 부드러워졌는데 이건 후퇴로가 예를 들을 수 없게 그리고 이 방법을 이 테크닉을 할 수 있겠지 아니 시든꽃으로도 되네 형 사랑해요 아니 뭐야 이 형 왜 선물이 되냐? 아니 퀘스로 호감도 오르는 애들은 안 된다며 아싸 퀴리오스 레이드 그래 이걸 배우고 싶었다고 나중에 배워야지 아싸 퀘가 망했어 망하긴 했지 하아 자 제가 메르베 퀘가 망했죠 제 인생에서 메르베는 부활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에인이의 집까지 빨리 뛰어가자 어... 왼쪽이다 가는 길에 고블린들만 나오잖아 자 어쨌든 도착하자 아가 아가 뭐... 그게 뭐 있어? 미친거야? 야 뭐 이렇게 위험한데 살아 얘네 어라? 아가 아가 너희 할머니 어디 가셨어 아가 뭐지? 여기 위험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건 마직을 공부할 것 같지만 그란은 도착할 것 같다 만약에 그리므 퀘스로 만약에 그리므 퀘스로 만약에 그리므 퀘스로 찾을 것 같다 그리므 퀘스로 찾을 것 같다 그리므 퀘스로 찾을 것 같다 오! 오! 혹은 그리므 퀘스로 찾을 것 같다 어... 그란은 그리므 퀘스로 찾을 것 같다 그리므 퀘스로 찾을 것 같다 어디 보자 뭘 가지고 와야 되나요? 뭐야 진짜 빛이 있으라네? 병력의 작순 망국을 향한 조종 눈보라야 울부짖어라 치솟아라 돼지 관문역천 마을의 아버지집 근처에서 팔았는데 사려고 하니 할머니가 못사게 했음 2단에 주소를 적혀있는 책인데 전쟁 때도 쓰였다고 함 베르문도 동쪽에 있는 마법사가 썼다고 들은 적이 있음 어디 있는지 모름 야 어디 있는지 모름이 제일 무책임하긴 하다 어쨌든 이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있나? 얘는 전백이구나 근데 망국의 머시기는 나 창고에 있을텐데 아닌가? 아 월광화 있었냐? 아씨 가는 길이 하나 줄을걸 잠깐만 일단 여기서 어... 어라? 여기 던전이 있다고? 근데 내가 발견 못했다고? 어... 이 그림화에 가진 곳이 그 그림화에 가진 곳이 네, 이 그림화에 가진 곳은 네 일단 이 동굴... 아 이거 삥삥 돌아가야 되네 동굴을 넘어서 저 반대쪽으로 나오자 그래서 저기 동굴을 넘어서 일로 나온 다음에 여기 동굴을 바로 갔다가 어? 여기가 맞나? 여긴가 설마? 아니지? 여기지? 깊은 산 속 이 고블린이랑 슬라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닌가? 슬라임만 나오던가? 이미 다 돌았던 데라 영양가가 아예 없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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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막이 안 끝났는데? 아 어 근데 내가 여기를 간 적이 있었다고? 아 처음 그 장소구나 그리핀 타고 떨어졌던 거기구나 여기가 근데 여기에 동굴이 있다고요? 와 여긴 진짜 40 몇 시간만에 온다 군정사고 뭐야 아 근데 그때는 여기 동굴 입구가 없었지 음 이제 생긴거구나 폭포 뒷면에 동굴 폭포 뒷면에 동굴 여기서 하울링 블리자드라는 거를 먹을 수 있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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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언제 끝났는데? 뭐 나왔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거 게임 생 초반때 여기서 와이트 못잡고 도망쳤었잖아. 이게 거기네. 피 한줄 겨우 깠는데 와이트가 지가 아래로 내려가더니 겨우겨우 뒤쫓아갔더만 피가 다시 차서 욕하면서 도망쳤던 거 거기잖아. 근데 그러면 나 블리자드 이미 먹은 거 아니야? 와 개 약한데? 미쳤는데 그냥? 왜 쓰나 싶어요. 거주인데? too fast for you! 미쳐드맹이 좀 많이 나왔어. 넌 누구세요? 넌 누구세요? 히마니라가 있는데? 야 근데 생긴 게 좀 다른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차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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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확히 마이라고 해야지 아 이거 설마 레벨 스케일링하는 뭔가.. 쪼랩때 이거 나왔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잡지 와 여기 동굴 진짜 크다 근데 사실 던전이 이래야죠 사막 쪽은 너무 너무 짧아 이게 맞지 찰나의 비석이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if we must. Let us finish this quickly. No quarrel here. That was thrilling. I did not know I could feel so alive. Let's go. Let's go. Ah, the timing is really good. No, but... Ah, we can go up there? There's a white there, but we should go there.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t do it. We can do it. We can go down.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No problem. That's the thing. If you go up and hit the next level, 그럼 꼭 해야 돼? 이치노 히데아키 이분이 이거 만들 때 소드아트 온라인을 재밌게 보셨나 봐 형 오랜만이야 우리 2년이지 이치노 t 위치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운 것 같아. 다운 것 같아. 네, 잘 못할 것 같아. 네, 잘 못할 것 같아. 전혀 없이 통제한 덕분에 이제는 이곳에 이곳에 다운 것 같아. 안보여.. 제발.. 아니 너 센건 알겠는데 안보여 왜 너 혼자 딜하는데 아니 저새끼 저거 딜금 달라고 저거 잠깐만 이게 결국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거 맞지? 근데 저거 회수를 했을거란 말이야 이미 여기 있었던거 맞죠 이거 근데 회수를 한게 맞아 창고에 넣어놨네 그럼 결과적으로 난 안와도 됐네? 원래 음.. 우리의 위험에 계속 지켜줄게 그 와이티 있던 거기 말하는거 맞죠? 그러면은 제가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아 잠깐만 게임 스팟 이걸로 보자 이거 맞네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먹은 거야 이미 게임 완전 생추반부에 먹었어 진짜 하필 개 좋아한다 제작진 아이고 조절 꺼 했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아니 이게 뭐하는 건데 지금 아니 씨바 여기 이러고 있으면 난 어떻게 가냐 거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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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ц 아 베넘은 조심해야지! 이거는 동굴 내부라서 저거 못쓸거 아냐 귀환석 저기는 뭐야? 뭐가 보이는데? 그래픽 오르구나 왜 이렇게? 여보 왜 이렇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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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갔다가 그레고르가 죽은 거 해주겠다. 자 일단 그럼 이건 먹은 거 맞고. 일단은 어디 마을을 가. 아 잠깐만. 베르너스를 가서 내가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를 보자. 빛, 벽, 망, 눈, 치. 아 미친 나 거기서 그거 썼어. 아 미친 나 거기서 그거 썼어. 나 그때 Y 잡을 때 그거 썼어. 와우. 그럼 적어놓을게요 빛이 있으라 병력의 작순 망국을 향한 조종 눈보라여 울부짖어라 치솟아라 되지 이 중에 망국은 됐어 망국은 있어 메리벨 마을 메리벨 마을 귀를 쳐서 괜히 회수했네 젠장 메리벨 마을 귀를 쳐서 괜히 회수했네 메리벨을 가야되 메리벨을 가야되 메리벨을 가야되 메리벨을 가야되 메리벨을 가야되 라이더이네 불편하네 사다리 얘기하는거 금지시키는 모드 나왔더라 사다리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좀 솔직히 사다리 얘기 좀 극혐이긴 해 사다리 얘기를 몇번을 하는거야 사다리 얘기를 몇번을 하는거야 볼때마다 해 볼때마다 해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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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나오지마 나오지마 아잇 그지같은 놈이 시키들 진짜 야 누구야 뭔데 아잇 허 LT 아잇 etic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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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가 안나게 생겼어요? 지금 욕이 안나오게 생겼냐고 아니 졸라 너무 하잖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메르벨 근처까지 갔으면 말이나 하네 아니 메르벨 근처가 아니라 한 이쯤이라도 갔으면 말이 나네 여기서 멈춰야해 이게 화가 안나? 나만? 나만나? 당했을 때 나만 화가 나는거야? 이런 젠장 나만 이상한가 봐 이런건 정상참작이 없을때까지 이건 욕이 아니에요 약간 나오지말라 그래서 나왔나봐 나와라 제발 나와라 이런 개같은거 진짜 아니고 뭔데 이 뭔데 이 새끼야 야 일로와 나와 밖으로 나와 나오라고 나와 나와 알았으니까 나와 거기로는 가지 좀 마 이 새끼야 일로 오라고 좀 아이 그래 우차트 좀 앞으로 좀 가고 아 졸라 열받게 뭐하냐 지네 그래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잡을거야? 왜 이리와? 위치하자! 우리를 꺾어내자! 와아..이건? 개 엿같은 진짜.. 타피도 데리고 왔어 아니 좀 에지간지들 좀 하세요 진짜로 뭐하는 겁니까? 나 꿈없는 새끼들아 아니.. 나 진짜 말이 안나오네 미친건가? 야 마차 설마 또 막살났냐? 아니지? 아니 오거가 저기 또 나왔어 뭔데 이거? 뭐하는건데? 야! 아니 니네 뭐 로얄넘블 찍어? 나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첫번째로 돌아가자 내가 승리할거에요 이것이 끝날거에요 오지마 나 갈거야 이제 그만해 진짜 그만해 모두 otra 엽 알이스 불가능해! 너 어디 가야해? 이곳은 없나요? 여기 이미지? 옥스카트에서 여행하는 게 좋은 변화였어요. 여행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한가씨가 대단해지는 중 보도를 생각해 해본도 생각해 궁금한 거뜬지에 Vad일의 이름은 어디 그 드래곤에 Ils adolescents 등장해 등장해 본 적이라서 몇가지 곳을 답할 할 가능성이 낮아있더라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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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ется 멜 남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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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베 마을에서 이걸 사고 그 다음에 역찬마을로 가서 이거 복사 떠놓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잠깐만 이게 1번이 됐어 게임 스팟상 이게 1번이야 2번이 치솟아라 돼지인데 순서를 게임 스팟에 맞추자 그래야 내가 보기 편하겠다 3번이 눈보라요 울부지저라 4번이 망국을 향한 조종 5번이 빛이 있으라 2번이 망국을 향하고 4번이 망국을 향한 조종 이 사람은 내 손으로 가르치다 미어딘저택 저건가? 미어딘저택? 여기로 가서 2층에 있는 그의 방 안에 있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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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렇게 자빠져? 이 사람은 내 손으로 가르치다 핫! 오케이 저거다! 빛이 있으라 아 어? 어로부터라데지요? 이건가? 아닌데 눈보라여 울부지저라여야 되는데 아 마법사 무슨 말이야? 너 불쌍해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시를 봤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안될 것 같아 트리샤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체크포인트 레스트타운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형한테 책 맡긴 상태지? 형한테 책 맡긴 상태지? 마스터 아주 잘 아니 근데 잠깐만 지네 아빠 집에서 물건을 털어오라는 거야? 내 딸은 당신이야 내 딸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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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왔어요 우린 아무것도 안 가네 아니 집이 아빠잖아 아빠한테 달라 그러면 안 돼? 아 혹시 할머니가 손녀가 마법 배우고 싶어하는 거를 되게 꺼려 했잖아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나? 뭐 마법이 미쳐서 막어? 뭐를 했다거나 그래서 손녀도 엇나갈까봐 그러시나? 뭐 그거에 관한 스토리는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나의 다른 곳을 가려볼까? 안내된다 얘기를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내가 다른 곳이 없을냐 오지마! 제가 내가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이래서 게임 스팟에서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던 건가? 하루 자고 와야 될 것 같은 룩이 저 대사 칠 때마다 약간 좀 무서워 울분에 차서 대사 치는 것 같아요 저 대사 들을 때마다 어? 뭐 어쩌라구요 옷을 갖춰 입고 만나라 이거지? 할머니 말은 형 다 됐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합니다 언제끝낼 건데 언제끝낼 건데 만약에 내가 미친을 생각하면 그럼 장소의 작품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끝낼 건데 내가 불안해 생각해봐 생각해봐 제가 지구가 있었을 때 제가 자신을 장소의 공격을 생각했을 때 웃기지 않나요? 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필요에 도움을 도와줄게, 아리즌! 내 관심이 아주 좋지 않나요. 진짜 이거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야 근데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이 새끼가 혹시 너 내가 그리모아를 가져올지 지금 쥐 딸내미랑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복사하라 그랬구나 콜 때리네 둘 다 깰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였구나 근데 잠깐만 야 여기 대기 아 여기 있다 하루를 또 자는 건 좀 그러니까 비 온다 너는 뭐 팔아? 아니 뭐 파는지를 물어보려 그랬던 건데 아 여기도 의자가 있었네 형님 다 됐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근데 그거 웃긴다 야 근데 그거 웃긴다 뭐 저거는 또 6천 골든 하더라구요? 미쳤네? 이 도둑을 제공할 수 있을까? 아마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잠시만요? 여기가! 내가 내가 마스터 피스를 한 명을 보고 계시니 아주 좋습니다 이거 머지기 실드 이거 이건 6백원 밖에 안하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가는게 치솟아라 돼지가 베르너스에서 구했던 법무관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존재하는데 충분히 도착했네요. 다음은 어디야? 제가 이곳에 열받아 전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그녀의 변화가 있다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할 것 같지만, 외부의 경쟁이 많은 변화가 등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신척이었어, 그는? 그는 과거가... 그는 아프터스토리에는 그는... 아프터스토리에만... 그는... 아... 저... 죄송합니다. 저의 모든 게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아,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좀 있겠어? 내 순간의 목숨이야 세상에 있는 중에서 시작할 수 있어 난 고맙게... 어쨌든 치료를 해 주긴 하니깐 그래? 그게... 어... 그래... 왜 그럼 걔 다시 데리고 올까? 그냥 사람들 다 죽여? 죽여, 그럼. 데리고 올게요. 다음에. 그래. 그냥 follow me. 그 희생이. 그 희생이. 여기 근처에 가까운 곳이 왔어. 이제 가볼까요? 그 희생이. 그 희생이. 그 희생이. 아, 퀘스트가 있을 때 주시는 거구나. 여기있어. 아, 너는 더 주실 수 있겠지. 흠, 더 주실 수 없지. 뭐지? 어? 쟤 지금 쥐 잡으면서 그런거야? 거미들이구나? 야하다 거미는 그럴 수 있어 Take that, Take this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이름 없는 마을까지는 안가도 되는건가? 마도서 4개면 되는거야? 그럼 뭐 나야 너무 고맙지 힘든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름 없는 마을까지 뛰어가려면 또 한오백경 걸린단 말이야 저기까지 언제가? 진짜 개 끔찍하지 내 머리가 그냥 생각하는거야 뭐지? 뭐지? 이상한 아줌마네? 사실 역찬마을로 가서 모조품 받아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우와 힘들다 우와 힘들다 뭐지? 뭐지? 너무 늦어 더 늦어 형님 다 됐어요? 자, 내가 사기하는게 그러면은 네,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또 만나면 군뱅이를 삶아 드셨나 빨리빨리 안해? 빨리빨리 안해? 빨리빨리 안해 몇 개의 책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안 적어놔가지고 좀 헷갈려 사실 아! 아 바보야 왜 여기다가 저거 깔 생각을 안했어 아... 아니 귀로의 처석을 박아놓고 왔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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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나 이거 팔다 내잖아 너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닌다 잠깐만 잠깐만 그니까? 빛이 있으라 병력의 작순 치솟아라 되지 세 개 이걸로 네 개 병력의 작전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떤... 이거 나는 안쓰니까 그냥 둘 다 하나씩 귀면 안될까? 굳이 이거 위서 만들기엔 좀 귀찮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까 위서 만드는 게 낫나 그래도? 만들자 이거도 6,000개의 작전이 일어났어 그럼 좀 구입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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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6,000개의 작전이 일어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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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시 만나뵙게 될 것 같아 참 은근 돈 많이 쓴다 이 캐스터네 에이미... 에이니? 걔는 나한테 돈 안 줄 거 아냐 어린애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귀찮아 여기가 계속 지켜라 chunks 주병이 부족한 사람, 저장해 하루 자자 저장해 끔고 이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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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 져야 되는게 맞는데? 이것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확신하셨습니다. 오! 충분하다고 했는데 굳이 저렇게 나눠 놨다는거는 더 주면 보상을 더 준다는거 아닐까? 그럼 치솟아라 되지도 해 아무것도 필요해? 엘리슨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내가 미친을 생각하면 그럼 사자! 아! 내가 치솟아라 되지를 안해놨었구나 저거에다가 뭐하라 그랬지? 응? 네 아 아 그러면 찝찝하니까 이름 없는 말 가서 저거 하자 아 아 아 아 아 가 보자 아 여기선 또 못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도착했다 여기서 어디 보자 웬디라는 여자애가 있대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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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웬디야 웬디야 어디 있니? 너냐? 남자애네 너냐? 남자애네 웬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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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찾아라 웬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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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정책이 필요해. 여기가 아우링 블리즈드. 베일 토마스. 그리고 여기있어! 눈에 띄는 눈에 띄는 것 같다. 우리의 구경을 통해 우리의 구경을 통해. 그럼, 너가 내가 미친을 생각하면, 그럼, 좀 더 구입해. 아, 나는 당신의 제 기술을 원하는 것 같다. 아주 좋습니다. 제 정보를 잘 만들어놔요.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최고야 우리 할아버지 Hö whoa a forgery uh this should prove interesting i look good for to think what you do with it someone might pay good coin for it either because they seek a forgery or because they believe it to be authentic 선생님! 기술을 보여달라고요? 만천원 위어딘 마더로 그래 얘가 소설어 궁극기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 어? 이게 더 좋은데? 룩이야 룩좀 보자 룩이 바뀌었어 드디어 자 그럼 저건 됐고 문제는 또 뛰어가야돼 아니다 여기서 메르베 마을 관문타는게 더 빠르겠다 관문이란다 우차타는게 더 빠르겠다 휴 끝내자 이제 나 너무 힘들다 지친다 진짜 와 마법하나 배우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마법사한테 잘해야 돼 네 네 이 ox 누군데? 아 산적? 그 친구는 이 쪽스가 안보이나? 이걸 덤빈다고? 아니 지네가 압도적으로 쪽스가 부족한데 이걸 덤벼? 이야 씨 깡다고 봐 미쳤나봐 뭐 쪽스정돈 극복해야 용사파티지 이런 마인드인가? 피알하지마 지금 이력서 안받아요 하아 모집공구를 내걸질 않았는데 왜 자꾸 피알을 하는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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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젠가 2회차를 하게 되면 그 때는 조금 더 느긋하게 돌아다녀 보고 싶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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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뱅! 으르렛! 도움드리려고 한 줄 venture 뱅! 으르렛! 으르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그를 끌지 마 얘들아. 할머니 없지? 그리므와이스 하나요? 다 갖고 왔다. 그리므와이스 하나요. 그리므와이스 하나요? 그럼, 그리므와이스 하나요. 오! 이건 더 필요할 것 같아. 진짜 접불되네. 그 중에는 우리 학생들은 첫번째 중에서 휴대전화가 될 것 같더라고. 가요. 이거 비싼 새는 없더라. 사장님은 결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랑 말씀하시네. 학생들은... 아 저기 야영지 있다 다행이다 와 씨 살았다 아니 아까 귀로이초석을 받고 와가지고 와 순간 낯질했네 씨 또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하루로 될까요? 좋은睡은 멋진다 뭐야? 너 뭐하냐? 아가, 왜그래? 아니, 다시 안 돼 대단한 장르 대단한 장르 아무것도 하지마 저 눈에 불 들어왔어 1,2단 됐어. 1,2단 됐어. 쿠샤 너는 죽었다 깨나도 마검사한테 안 돼. 아 그래서 마법을 못 배우게 해놨었구나. 결국 할머니 혼자가 미진 쓰신 건가? 다 됐니? 다 쓰게 하면 복주도 멈춘다고. 멈췄는데? 가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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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미안해요. 이러낸 줄은 몰랐어. 우리의 최악을 도와줬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최악을 도와준다. 우리의 최악을 다시 돌아가자. 그 후에 다시 돌아가자. 그 후에 다시 돌아가자. 아니, 트리샤이... 아아악! 우리의 최악을 다시 돌아가자. 트리샤이 최악을 다시 돌아가자. 트리샤이 최악을 다가자. 어떻게 되었나? 아아악! 저에게 고마워. 할머니는 선물을 못 주는데, 할아버지는 선물을 줄 수 있네. 어떻게 되었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정리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리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의심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되었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나? 아, 억지로. 겨울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좋은걸 주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쉽게 답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혈압이네 어떻게 되겠지? 내 능력은... 할아버지 홍조 띄워 빨리 아, 사랑해 어떻게 되겠지? 아, 사랑해 어떻게 되겠지? 아, 사랑해 내가... 쉽게... 어떻게 되겠지? 쉽게... 혹시... 히스토리에 있는거 아닐까? 아, 좋아하는게 각각 있구나 아, 사랑해 몰랐네 하긴 사람인데 당연히 선호하는 게 있겠지 우리의 adventure가 계속됩니다 그럼 와라 잘 지냈을까? 할아버지 내 사랑 사과좀 따다 드리자 할아버지 하루아파서 이런거 직접 따기 힘들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부모님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저의 진끌레이화가 많아졌어 티디가 내가 책을 해결할 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애 오! 저게 기억나는군 저는 계속 과연 그 어린아이들은 지적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기로 이런 것이 더 놀랍게 되는 것 같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보여준 것 같애 제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요 아니 치아 오브 더 갓이 필요한 건데 왜 내가 항상 맥주에서学을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이해할게 지금 내가 그러나 제가 못 선언할 수 없게 너 봤나? 하아내는 어머니와 쟤 아버지를 겪은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 트리샤는 뭐 나는 트리샤는 아플라ici가 안 돼 트리샤는... 아플레스는... 너는 잘생겼어. 너는 잘생겼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갔어? 항상 마직을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해? 내 능력은 그런 것 같지, 저는. 뭘 몰라 자꾸 좋아하는 거지? 이거 이거 아 꽃다발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배운다고 메인 폰도 같이 배우는게 아닌거죠? 메인 폰한테 줘서 걔가 배우게 해야하는거지 이게 아 꽃을 조합하면 돼? 아 진짜? 아니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난 또 아닌가 했지 사용해 라잇 다행히 빨리 급해 이제 성불합니다. 아... 아... 편하다. 감사합니다, 아리즌. 이 마이터의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헤이스트.. 욕심같아서는 헤이스트를 좀 넣고싶은데 됐어 어랏? 끝난거 아님? 아 끝난거 맞지 근데 왜 왜 왜 저렇게 되있어? 뭐가 남았나요? 끝난거 아님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싶어 제 권력으로 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제가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니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봐 해봐 손주를 향한 조부모님의 사랑 이런 느낌인 거겠지 그지 바보냐 너는 돌 굴러 가요 같이 가요 야 돌을 맞았는데 살았어 쟤 아 대가리 박았어 아 할머니 빨리 와요 뭐해요 할머니 안 오고 뭐하는데 할머니 중간에 사라졌어 알아서 오시겠지 내려 오신다 미끄럼틀이 처음이신가봐 아무 꽃이나 조합하면 된다고 꽃이 안 보이는데 꽃이 가루를 날려 알아듬어 아니 올드맨이라고 미끄럼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올드맨도 미끄럼틀 좋아해요 워터슬라이드 좋아한다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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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컨트리 포 올드맨 아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고싶네 갑자기 그 영화가 멕시코가 배경이다 보니까 멕시코 맞나? 그냥 미국 남부인가?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영화 그 화면 아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주기적으로 당기는 것 같아 엘비시 마스터 알아듬 워낙 남편이 지금 집중이라도 자리처럼 눈을 가리고 다니는 폰들은 다 죽이면 된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아 아 어 우리 할머니 근데 되게 잘 뛴다. 저녁에. 운을 필요한가요? 지금이나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가져올게요. 아 나 너무 인기인 아니야? 아이 참 나 좀 태워줘 나 너무 사랑받는다 근데 편안한 오늘은 저기 안 왔어요 재료들이 정말 힘들어 우리가 언제 소재만 모으러 다녔냐? 말 똑바로 해 우리는 마법 배우러 다녔어 내가 죽을땐 아직도 많은데 아무거나 여기 책이 있었네 아 명품점 아 근데 마창발사 개구린데 아무리 봐도 아 근데 마창발사 개구린데 아무리 봐도 개쓰레기인데 아니 근데 그런데 절개 보내기도 이거 이거 시전중에 100%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캔슬일거고 탈취의 마수? 이거를 이걸 어떻게 씁니까 곡물 받치기? 이거 여기 설명이 나와있잖아 경직중에만 들어 올릴 수 있어 그래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마창발사보단 이게 낫겠다 아 참 애매하다 뭔가 어? 좋다 너 이제 상태이상 무력 공격 안하잖아 아 루비 방어력 올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루비는 더이상 마공이 중요하지가 않네 이거 메이지꺼야? 어 이거 메이지꺼야? 어 어 이거 왜 안올려치겠대? 재료도 별거 없구만 재료도 별거 없구만 이라이씨 아이씨 거품점맥이면 저기 바탈 남부 거기로 가야되잖아요 언제 가냐 우리를 많이 감사합니다 나도 불안해 아무것도 필요한다고? 무슨 일? 무슨 일? 와 곧 10만원 깨지는데요 저 또 왔어 어? 여덟은 몇 개가 나올지? 근데 아까 아니 어제 제 잡으면서 느꼈는데 이 게임 짜치는 부분 약간 모넌처럼 내가 저 에리어로 안 들어가잖아 전투를 안 해 준네 짜침 근데 아니 캡콤놈들은 맨날 이러는 것 같아 이거 모넌 월드도 이러지 않았나요 어? 어? 공격은 안 하는데 공격을 받는다? 아니 잠깐만 아 아니네 때리긴 하네 서로 근데 본격적인 행동을 안 할 뿐이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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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험한 액션을 응원해 그 위험한 액션을 응원해 에펙트에서 배려한 액션을 응원해 익숙한 액션을 응원해 에베트의 액션을 응원해 뱉은 젠장에 있는 액션을 응원해 나는 지금 이런라 다행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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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